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방을 향한 21일간의 기도축제, 2022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막을 내렸습니다. 은혜로운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로 이어온 이번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은 기도회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율동과 함께 화려한 하모니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찬양그룹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펼치는 뜨거운 찬양 무대에 성도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합니다. 열기가 전해진 이곳은 열방과 함께하는 21일간의 기도축제, 2022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된 서울 오륜교회입니다. 지난 21일 기도회 마지막 날은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서 간증을 전하는 간증의 밤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성도들부터 각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회를 참여한 이들까지, 성도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열정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11차, 드디어 저는 서울 의료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가 하나 되고 행복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는 다양한 강의와 유명 찬양팀들의 공연으로 뜨거운 기도회의 열기를 이어 왔습니다. 한편 기도회가 시작되기 직전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김은호 목사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에 유족들을 이루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총 1만 5천여 교회, 약 40만 성도가 참여했던 2022 다니엘 기도회. 같은 기간에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진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갈수록 개교회주의가 만연해져가는 이 때 교파를 초월해 25년간 이어진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연합의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상캐스터